안녕하세요. 남의 자식 가르친다고 교사 생활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 꽁으로 키우고 이제 은퇴하고 노닥노닥하는 이숙자라고 합니다. 62살 정년 꽉 채우고 물러났는데 그만둔 지 3년째인데도 아직도 새벽같이 눈이 떠져서 겸사겸사 즐겨댔는 연희님 채널에 사연 올려보려고요. 요즘 후배 교사들 안으로 밖으로 위신 떨어져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교사하며 시대의 변화를 몸소 느낀 세대거든요. 사실 촌지 바라던 선생 없어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 그런 선생들에게서 돈 쥐어주고 한 장본인으로 제 세대에 들어 초임 선생 때부터 슬슬 자정작용 불었고 저 40대쯤에는 그런 선생은 선생들 사이에서 눈총 받고 안에서 자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접 당하지도 않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는 세대의 학부모가 선생하면 돈만 밝히는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럴 거라면 자기 아이를 맡기지 말아야죠. 애들 다 듣는 데서 외할머니 외삼촌에게 들으니 선생들이 돈 달라고 눈치 주고 티나게 한 애만 괴롭히더니 그 집 어머니가 다녀간 후 친절해지더라. 그래서 직접 그 일을 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된답니까? 저도 촌지 바쳐본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선생들이 못 사는 애네 집에 그러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시대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부모들이 쥐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라 지금 내 새끼 파루를 감싸며 선생에게 특별히 더 지켜봐달라고 하는 학부형들처럼 그때는 부모가 더 신경 써 봐주시라는 의미로 먼저 쥐어줬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을 요구하는 몇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돈 얼마 성이 표시한 겁니다. 아마 지금 50대에서 40대 중반분들까지 이랬을 텐데 그때는 한 반에 애들이 60, 70명 됐을 때라 내 아이가 처지는 것은 용납받는 부모들이 종종 그랬고요. 당신은 가정 방문이라고 선생이 또 학기 초마다 직접 집에 가서 일일이 가정환경 보는 때라 수고비 쪽으로 교통비 주는 게 예사였거든요. 그때는 그 시대만의 분위기와 통용되는 것이 있답니다. 일례로 지금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눈총 받고 벌금 무는데 예전에는 기차고 버스고 아예 좌석마다 재떠리가 달려서 앉은 자리에서 피우곤 했답니다. 몰라서 그랬지요 담배 해악을. 그러나 그 시절엔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런 과거는 그 시절을 지내온 사람들이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하고 조소할 수는 있어도 그 시절에 존재도 하지 않는 자가 야만이니 무식이니 험담 얹을 것은 아니죠. 그 시절에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집에서 선생들 보기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교육 시켜 보내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과 배설 부분에서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어린아이를 지도했는데 요즘 아이들요 미안하지만 답 안 나옵니다. 저는 6학년인데 혼자 큰 거 보고 밑을 못 닦는 아이도 보았어요. 늘 아침에 엄마가 닦아줬다는데 그날 아침에 볼일을 못 보고 쉬는 시간을 싸고 자기가 처리를 못해서 수업 시작하고도 자리가 비어서 혹시나 하고 선생이 화장실 가서 발견했다는데 무슨 애가 찍소리도 안 내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안 청했답니다. 우리 때는 수업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당장 자존심 상하니까 수업정 소리 듣고 애들 우르르 빠져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요즘 애들이 좀 큽니까? 휴지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줄 알고 휴지 주니 못 닦는다고 엉덩이를 쑥 내밀었다는데 그때 옆반 선생님이 민망한 마음을 꾹 참고 부랴부랴의 밑을 닦아서 수업에 들여보내는데 그 집 엄마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애들 모르게 해야지 소문나지 않았냐고요. 13살 아들놈 똥도 못 닦게 키운 엄마한테 훈계받은 기분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어머니 선생님 하려면요 아동심리학부터 다 배웁니다. 우리 교사들 지위와 명의가 아무리 바닥이라지만 최소한 대학 교양 수업으로 한 학기 수업 듣고 아는 척하는 학부모보단 낫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뭐래? 아니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왕 닦아주신 거 소문 안 나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애가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닦아주거나 요즘은 비대 쓰거든요. 이번 일로 제가 참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귀한 남의 아들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비대에 달아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요즘 휴지 써요 미개하게? 비대도 좋고 멋도 좋은데요. 어머니 내가 안 닦는 거하고 못 닦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막말로 사건 사고 많은 현대에 살면서 너무 온실 속 화초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준영이 희망사항이 삼성맨이던데 그렇게 키우시면 바라던 대기업 취직해도 비대 고장나는 날 준영이 인생은 쫙나요. 아무리 유능해도 똥싸고 및 못 닦는 인재는 쓰기가 그렇다구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이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셔야죠. 엄마가 내 자식 살피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이 선생님 안되겠네. 일단 우리의 망신준거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구요. 저는 교장실에 비대달라고 건의할 테니까 책임지고 밀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저 교육청에 직통으로 투서놓고 치료비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공식적으로요? 아니 어머니 그럼 준영이 체면이 뭐가? 준영이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생각 마세요. 그렇게 애끼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선생님 잘못 정교생 앞에서 시인하시라구요. 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똥얘기에 좋아 죽듯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 근처 이야기만 해도 좋아 죽습니다. 다행히 그 선생님이 반아이로 한정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후로 준영이란 아이는 나대는 어머니 덕에 요리 돈꼬라 불리며 놀림감이 되었죠. 1학년도 잘만 닦는 걸 6학년식이나 돼서 못 닦는 건 귀하게 키우는 게 아니란 걸 이 안귀하게 자란 엄마가 몰랐나 봅니다. 무식한 게 유세인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안 되는 애 맡기고 부모랍시고 그 아이 붙들고 평균치에 맞추려고 한마디 하면 쪼르르 교장실로 쫓아오고 하는데 저야말로 이거 부모가 자식에게 아는 신종학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몇몇 아끼는 아이들하고 여전히 교류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 보며 선생하길 잘했다 보람 느낀답니다. 제자들 만나면 너희들은 절대로 애를 애같이 키워라 신신당부를 하며 더도 덜도 말고 네가 배운대로 키워라 하는데 또 아내하고 이견 차이로 싸우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제자는 고급 초밥집 가서 회만 걷어먹으라고 해서 신당 싸웠다는데 모든 교육의 기본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서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밥이라도 떠난 자리 빌어먹게 처먹었다는 소리 안 듣게 키워야죠. 애한테 엄마가 편식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횟집까지 왜 초밥집서 이러냐 대판 싸웠다는데 엄마들 제발 그놈의 맘카페인가 뭔가 끊고 차라리 부모에게 찾아가 애 키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째서 아이를 등신 중에 등신으로 키우며 좋은 대학교를 위한 교육만 시킨답니까. 서울대 수석이라도 똥 지리면 말짱 황입니다. 어머니들. 똥 닦아주는 게 훌륭한 어머니 아니고요. 자식이 스스로 내 몸 닦게 가르치는 게 어머니 역할입니다. 무슨 학교 괴담처럼 전해지는 촌지도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돈 가져오라 해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학교 왔다 가니까 괜찮아지더라 하는데 교사인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줘본 적은 있어도 받아본 적도 없는 촌지라는 걸 팔아먹기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는데 희한하게 또 공부 잘한 모범생들이 이런 소리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교사지만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 우리의 담임을 만나보니 또 은근히 어렵고 내가 밉보여 혹시 내 아이 미워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게 있던데 제가 당해보니 지질이 말썽 피우고 결국 엄마 불려와서 다녀가면 교사도 사람이라 그 엄마 안 본 것보다는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말썽 부리는 아이만 보였다면 그 애 때문에 속 타들어가는 부모의 심정까지 보고 공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혼났다는 소리 듣고 어머니가 또 걱정하시겠구나 싶어서 덜 혼내게 됩니다. 그래 틀림없이 혼날 말썽 저지르고 크게 안 혼내고 적당히 넘어가면 또 엄마가 죽어간 봉투 때문이려니 넘겨짚고 2학기 때 혼나면 촌지 약발이 다 떨어졌다며 어린 것이 결코 하지 않을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저렇게 고학년인데도 집 배변 처리 못하는 애가 있듯이 촌지 밝히는 선생도 몇 있기에 하겠지만 다들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부조금 수준의 금액이지 큰 돈도 아닙니다. 게다가 촌지라는 것이 횡행하던 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잘하는데 못살아서 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 참 많았습니다. 막말로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라고 부모가 학교 안 보내면 국가에서 귀찮게 쫓아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예전에는 막말로 부모가 돈 없어서 못 보내요 뻗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야 어려서 몰랐지만 촌지 좋아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학부형들이 쥐어주는 봉투 모아서 그런 집 형제 자매 학교 마치게 월사금 대준 것도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알게 됐거든요. 심지어 공부 잘하던 애가 중학교 못 다니고 공장으로 간다더니 어느 날 학교 통학 보수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게 그 선생님이 학비 지원해서 다니게 된 걸 본인조차 몰랐으니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랬다더라 혹은 우리 부모도 촌지 좋거든 하고 모든 교사를 돈 밝히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언젠가 동창회에서 내가 교사됐다니까 대뜸 촌지 어쩌고 하던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 애는 선생님한테 촌지 줄 정도로 잘 살지도 못했고 간간히 개 육성의 비도 선생님이 대신 내준 기억이 있는데 성적이 끝에서 몇 번째였거든요. 이런 애들한테는 기대도 없어서 선생님도 촌지 바라지 않고요. 막말로 저도 안 받을 겁니다. 언젠가 여중 때 제가 반장이라 얘가 숙제한 거 봤는데 부라부콘 광고 가서 써놨더구만요. 12시에 만나요 부라부콘 살짝쿵 데이트 그거요. 저는 그거 보고도 선생님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어찌나 열받던지요. 네가 촌지 죽이나 하고 그런 말 하냐고요. 그때 저보고 애들 가르친다는 게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던데 교사는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지 멍멍이 소리 듣고도 참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멍멍이 소리에 가장 발끈하고 나서야 하는 직종 아닌가요. 아무튼 신경성 위기함과 한때 원형탈므로 애들에게 대머리 할머니라는 여자로서 치명적인 별명으로 불리긴 했지만 암에 안 걸리고 무사히 은퇴한 저도 정말 별하별 더러운 꼴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 50 넘어가면서 왜 할머니가 담임을 맞냐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애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엄마가 싫답니다. 자기 시어머니 생각난다고 괜히 자기 애한테 고리타분한 것만 가르칠 것 같다구요. 그대 학기 초에는 애 엄마가 하루종일 창밖에 숨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을 바꿔줄 순 없다. 마음에 안 들면 이사가서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라고 하니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제가 앙심 품고 자기의 어쩔까봐 감시하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 좀 하고 나대던가요. 저는 아이를 지도하는 사람이니 아이에 대한 감정은 좋게 가져야 하지만 부모같지 않은 부모를 좋아할 필요까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엄마 신물납니다. 이런 엄마가 키워낸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올 지경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만 두고 파도 또 어린 것들은 이쁩니다. 요즘 애들 똑똑해서 가정교육 잘 받은 애들은요 요거 나중에 물건 되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진상 엄마들이 나름 자기 방식대로 키운답시고 깝죽대며 애 망치는 동안 또 이 풍족한 시대에 혼날 때 혼나가며 자란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고 예의 바르고 머리까지 좋아서 보고 들은 거 쑥쑥 흡수한 정말 멋진 나무로 자라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단임맛 등 거 가지고 태클 당한 후로는 오기가 생겨서 한두에 버티다 보니 정년까지 또 이쁘고 탐나는 아이들을 많이 건졌지요. 심지어 며느리도 제 제자이니 이 와중에 얻을 건 다 얻어냈답니다. 몇몇은 시집장과 잘 가서 잘 살고 몇몇은 의사니 변호사니 회사원으로 잘들 살며 안부 주고받고 있는데 제 긴 교사 생활하며 연희된 각별한 우리 며느리 이야기 해보려고요. 이 아이는 내가 참 아끼는 제자인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던 집 아이입니다. 모르는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입학하기 전부터 출근 시간이면 문방구 앞이나 학교 정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애들 구경했거든요. 어린아이 특유의 곱상하고 통통한 외모로 깜찍하게 귀여운 데다가 선생님이 아는 척이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배꼽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 메이커였죠. 언니 오빠들이 사탕 쥐어주는 것은 절대 안 받고 오히려 지가 쥐어주던 아이였고 제가 3학년 때 담임을 한 번 맡은 것 빼고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출퇴근 길에 늘 보며 인사를 했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집 오빠하고 동생도 그렇고 부모가 선생들에게 음료수 하나 돌린 적은 없지만 다들 이쁜받으며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게 선생들에게 이쁜받는 아이를 만들라면 촌진이 엄마 감시가 아니라 애가 이쁜 짓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분분인 공부 잘하는 것에 그저 인간답고 학생다운 바른 태도면 다들 이뻐라 한답니다. 그렇게 아이가 졸업하여 여중에 가서 똑 단발로 머리 자르고 저만 보면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 아이는 얼마 후에 제가 학교가 바뀌어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지만 두고두고 마음에 남고 눈에 밟혔는데 요 놈도 스승의 날 아침이면 집으로 전화하고 한가한 방학되면 집으로 놀러가도 되냐 청해서 놀러오곤 했거든요. 중학교 수학이 어렵대서 문제풀이도 도와주던 저는 이후로 다른 선생님들에게 정보 얻어서 학교 선생들이 주로 보는 문제집 같은 거 사서 안겨지기도 했는데 무난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에 딱 중간치게 하더니 이후로 공부 욕심이 생겨서 책을 파며 될성 부른 나무임을 알아본 저를 흡족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 아껴맞이 않은 제자가 고 이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부모 잃은 듯이 울고 불며 빈소로 달려갔지요. 이 문방구 사장 부부는 참 수도분하고 악의가 없는 호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선생들 보면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연차가 차면서 때려치고 싶을 때마다 이 인사말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이 학교를 없이고 보내며 다른 아이들 학업 방해하는 미안함은 전혀 없이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은 것 가지고 애가 화장실 갈 수도 있지 그걸 왜 눈치 없이 잡냐는 악다군이 전화를 받던 저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엄마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거든요. 선생이 그런 것도 지적하면 안 된다니 그냥 학원이나 보내지 학교는 왜 보내는 것인지 공부 잘한답시고 의사라도 되면 진료보다 환자에게 아무 말 안고 쑥 나가서 욕하면 엄마가 출동해서 갑질하겠네 같은 선생들끼리 조소하며 한탄하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던 일가족의 불행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들으니 얘는 공부한다고 집에 남아서 문방구 보고 부모님하고 형제들은 모처럼 시골 할머니 보러 내려가던 중이었답니다. 그렇게 잘 놀고 내일이나 올 줄 알았는데 어느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것이 술을 먹고 20톤 추레라를 몰고 주말 고속도로를 타서 졸은 모양입니다. 이 트럭을 앞세우고 가다가 영 움직임이 이상해서 차라리 앞서 나가자 했나 본데 하필 바쁜 사람들 천지라 통 자기 차선을 내주지 않은 것이죠. 마침 추월 차선이 자리가 나서 끼어들려는데 이 트럭이 가족이 탄 차를 중앙 분리선까지 덮쳤는데 그냥 그대로 또 옆으로 분리대에 갈아 댄 채로 수백 미터를 끌고 가다가 그걸 본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하니 정신을 차리고 반대쪽으로 꺾어야 하는 것을 아예 문방구 사장님 가족차 쪽으로 꺾어서 뒤에 컨테이너가 가족의 차를 아예 눌러버렸답니다. 저는 선영이가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하길래 부부 둘만 간 줄 알았는데 오빠의 동생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갔답니다. 그러니 듣는 제가 다 예가 닳고 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런 속속들이 거지같은 인간에게 피해를 봐야 하나 한탄스럽고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빈소가 너무 휑해서 더욱 마음이 아파 지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연락을 하니 선영이 친구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또 한다름에 달려오더구만요. 참 어찌 이런 일이 있나 다들 추억이 깃던 문방구 사장님 내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에 있는데 살아남은 선영이의 슬픔을 누가 짐작하겠습니까? 고3이 코앞인데 이 어린 것이 마음을 어찌 추스릴까 걱정되었던 저는 장례식에 온 이모니 삼촌이의 번뜩이는 눈빛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이네가 꼬질해 보여도 학교 앞에 오래 운영하던 문방구라 단골 확보된 마당에 그 건물 2층에서 살림집을 자려 살아 서울에 건물 한 채 거저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문제의 트럭 기사가 의외로 기업 소속이라서 입마금조로 사고 보상금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자영업하면서 옆집이며 옆 옆집 오고 가며 보험을 꽤 들어두었는지 보험사에서 며칠 찾아왔거든요.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모와 혼절한 자기 어머니 대신 처리하려고 올라왔다는 은은하게 취한 눈빛에 삼촌이란 자가 서로 선영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선영이는 몇 개월이면 시설에서도 독립할 나이거든요. 게다가 다들 서울로 대학 다니려고 올라오는 마당에 시골로 왜 내려보냅니까? 그래 제가 선영이의 의사를 타진해서 후견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말이 이모도 삼촌도 그렇게 왕래도 안 하던 사람들의 더구나 삼촌은 그 나이까지 장가도 못 간 미혼인데 놀이의 술에 빠져 전답 다 팔아먹은 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선생 촌지 이야기의 파르르 기분 나빠한 게 우리 남편이 세무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40에 세무사 차려 나와서 돈 잘 법니다. 그까 촌지 따위 줘도 안 받고 솔직히 가소롭습니다. 이런 잘나가는 남편 믿고 살았다면 아마 저도 돈과 시간 남아 돌아서 진상 부모 도롯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벌 능력이 있는데 그거 믿고 노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 어려운 시대 뼈 빠지게 저를 가르친 부모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곧 죽어도 저는 교사로 끝까지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아끼면 똥될 이 잘난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고 제가 선영이 입학 때까지만이라도 보호하기로 하고 집에 들였지요. 아이들에게 선영이가 당한 기가 막힌 사고 이야기해주고 식구들 한순간에 다 잃고 홀로 된 아이가 방황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집에 수시로 들락달락하던 애라 다들 유학 갔던 여동생 돌아온 듯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들 키울 때보다 더 신경쓰며 선영이 고3 때 발 뒤꿈치 들고 다니던 우리들은 그냥 같이 살자 했지만 선영이가 더 신세질 수 없다면서 자주 놀러오겠다고 하고 독립해 나갔지요. 빈말이 아닌 게 2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데 어떻게 안 이뻐합니까? 우리 바깥 양반이 성격이 굉장히 찬 양반인데 이 아이한테는 사르르 돋습니다. 그렇게 대학 다니며 미팅을 했네 소개팅을 했네 하면서 밝고 이쁘게 살던 아이는 우리를 부모처럼 따르며 그동안 세주던 문방구 건물을 누가 팔라고 하는데 팔까요 말까요? 상의까지 했는데 남편이 또 백방으로 알아보니 조만간 지하철 들어설 테니 팔지 말고 세나 받아먹고 있거라 해서 주저앉으며 저희에게 신뢰감을 보였답니다. 선영이 대학 졸업반때 우리 아들이 서른이었는데 집에서 마주치면 오빠오빠하며 잘 따르고 딸하고도 자매처럼 잘 지냈는데 이후 선영이가 마침 공기업에 입사하면서 경사 아닌 경사를 받았지요. 그렇게 한 1년 만에 선영이가 뜬금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왠지 아깝고 불안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선배가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선생님. 거의 온 회사 사람이 알 정도로 그랬대요. 아무튼 입사할 때부터 엄청 친해져서 저는 저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데이트 같은 것도 몇 번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거리를 두더라고요. 자기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면서요. 생각할 시간 좀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게 흠이었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컴플렉스거든요. 심지어 오빠하고 동생까지 다 가고 저 혼자 남았다는 게 죄스럽고 그래서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내가 먼저 부모가 없어서 그래 농담처럼 말하면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나한테 어떤 상처도 되지 않는 것처럼 어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선배가 짜증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의 방어기제로 대신 나는 너희들이 돈이나 바란다고 욕하는 선생님이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지켜줬다. 자랑하기도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다고. 아무튼 그때 제가 선배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그 100일 만에 고민 끝났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해요. 청혼 받았어요. 저 아니 선영아 이야기가 참 두서가 없다. 그러니까 선배가 너 마음에 안 든 상태에서 안 보려다가 네가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매달렸고 그 인간이 100일 기도도 아니고 100일 고뇌 끝에 너한테 청혼을 했다 이 말이니? 아이고 머리야 너 선생님 은퇴 전에 기암시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유선영 너는 내가 지난 35년 교사 생활 중 본 학생 중에 상위 1%야. 머리, 외모, 심성 토탈에서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 꽃다운 나이에 남자한테 매달려. 잠깐만 그 사람이 뭐라 하디? 너 건물이며 돈 있는 거 아니? 에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코딱지만한 건물에 보성음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써서 얼마 안 돼요. 얘 봐라 누구 코딱지가 그렇게 크다니? 거기 조만간 천지개벽 할 자리야. 그래서 부모 없는 것 때문에 망설이던 남자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나선 이유가 뭔데? 지가 기어와서 청해도 받아줄까 말깐데 감히 100일이나 따돌리면서 뭐라고 짓거리는데? 추석 전에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한 분만 모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그때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할아버지는 오빠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차례나 제사 지낼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할머니 차례를 지내면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지 이해가 됐대요.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부터 부모님까지 꼭 지내고 싶어졌대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제삿날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없는 데다 후견인 집에서 살았다니 당연히 안 모셨겠지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 결혼정보회사도 알아보며 여자도 많이 만나본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서 자기 가치관과 바라는 미래가 내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서 걱정됐었는데 그게 저뿐이 아니란 걸 알았대요. 그동안은 저 만나면서도 자기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보내고도 씩씩한 제가 다시 보이면서 최적의 짝 아닐까 싶다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 선배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제사도 꼬박꼬박 제대로 챙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사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먼저 해줘서 고맙고 그러니까 그 선배라는 사람은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 너한테 같이 노인네들 제사 지내자 이 말이네. 다른 여자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와서 선영이 너하고 헤어진 100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다. 보고 싶었다가 아닌 겨우 제사 같이 지내자 그 말하면서 청혼한 거네. 선배도 제사 준비 열심히 도울 거래요.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제사까지 물론 저도 어이없기는 한데 한편으론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독립해서 나름대로 엄마 아빠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사고 난 날에 밥 차려놓고 밥공기에 숟가락 젓가락 술잔 따르고 혼자 밥 먹으면서 이게 제사다 생각하면서 혼자 지냈는데 제대로 우리 엄마 아빠 제사 지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왜 나는 무조건 제사를 안 지낼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내가 고2때 고아가 돼서 당연히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건 제 자격지심 그렇게 왠지 선영이가 시무룩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양가 제사 챙기는 남자에게 시집간다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젊으나 젊은 처자가 더구나 제2의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기업 다니는 처자가 뭐가 아쉽고 모자라서 제사 지내려고 입사 1년 만에 시집간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선배라는 머수마의 화법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교묘하게 빙빙 돌리지만 수많은 여자 간보다가 선영이가 그래도 작으나마 서울에 건물이 있고 사고 보상음도 있는 걸 안 상태에서 딱 마음을 후벼팔 문방구 사장님 부부를 이용해서 거저 얻으려는 속삼 아니냐고요. 더구나 선영이가 마음을 굳힌 듯이 후견인이 되어주셨던 인연으로 나중에 상견내며 식장에서 부모 노릇해달라는 말에 이마가 후끈후끈 달아올랐지요. 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많이 탔구나. 입학과 동시에 독립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말로만 성인이지 아직 어린 아이를 내가 너무 빨리 독립시켰구나. 땅을 치고 후회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치고 나온 게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웃긴 놈이네. 선영아 그 선배라는 놈 나이가 몇이냐? 남자는 남자가 더 잘 보는 거야. 어디서 약을 판다니? 한마디로 선영이 너는 부모님 안 계시고도 당당한 애니까 네가 다 감당해라 이거 아니야. 마침 네가 건물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물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제사는 지내고 싶은 내가 여기저기서 빵 차이고 나니 네가 달리 보이네. 이 뜻 아니야? 아니에요. 석훈 오빠. 선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는 오빠보다 4살 많거든요. 어리지 않아요. 그 선배네 부모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갔어요. 선영아 평교사와 야망으로 가득 찬 장관급은 다른 거야. 우리 이숙자 선생님이야 투덜투덜 하면서도 일선에서 선생의 본 역할을 했지만 교장 교감은 우리 엄마처럼 순소리하는 교사들 누르며 학부모에게 복면당하면 무조건 숙여라 하면서 일신 챙기는 완장찬 교사라고 좋은 사람이면 감히 네가 부모 없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반응 안 해. 처음엔 그게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너 나 제사 차릴 건데 너희 부모도 같이 차려도 되니까 같이 살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왜 그래 선영아. 어딜 그런 놈한테 마음을 주며 꺼지세요 하고 와야지. 무슨 상견례 혼주석이야. 얘가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서 제정신이 아니네. 엄마 좀 말려봐요. 그래 선영아. 한 가지만 묻자. 처음에 뭐 때문에 싫다고 하디? 너 부모 없는 대신 나하고 산 이야기하니 짜증내면서 뭐라고 했어? 솔직하게 말해봐. 듣기 좋은 노래도 아니고 누가 봐도 흔인데 제가 이 악물고 잘 버텨낸 것처럼 구는 게 신물난다구요. 이 시베리안 호수키 같은 자식. 선배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결국 핑계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부모 없는 것이라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방어할 때 하는 말이 나는 공격하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처럼 흠 있는 사람은 다루기 복잡하고 신경 쓰인 됐어요. 자기는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누구 딸이 아닌 저를 보고 판단하는데 저 스스로 부모 없는 걸 방패로 쓰면서 나쁜 놈 만든다구요. 만약에 너 스스로 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결국 이길 수 없는 상대 아니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허세부린 것에 대해 반성 많이 했구요. 배울 점이 많은 선배에요. 무슨 배울 점이야 선영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한마디로 나는 이겨먹고 싶은데 니가 부모 없다고 열등감 표출하는 거 받아주기 싫다 이 말이거든. 엄마 선영이 상위 1%라며 왜 이렇게 약해 빠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똑똑한 애가 내가 남자 언어로 이야기해줄게. 어쨌든 잘 보여서 건물과 돈도 있는 스물다섯 이쁜 아가씨를 낚아채기 위한 서른여섯 노총각의 눈물 나는 미사여고와 빙빙 꽈배기처럼 꼬인 언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나 제사 지내줄 여자 찾는데 드럽게 힘드네. 어 근데 너 친정 없더라. 내가 결혼해줄까? 이거야. 아무리 선영이 니 말이 듣기 싫었어도 대놓고 내가 부모 없는 것이라고 욕하면 어쩔래? 그 말 그게 그놈 본심이야. 대체 뭐에서 뭉클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내 부모 기일 챙기는 거랑 남편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제사 지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알아? 선영아 넌 소중해.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낚이지 마. 석훈이는 한참 예민한 시기에 일가족을 잃은 선영이의 그 안 믿기는 허세내지. 그 눈물 나는 방어기제조차 곱게 못 보고 듣기 싫다는 운동하며 대놓고 부모 없는 머시기라 하면 어쩔 건데 하는 놈이 어디서 니 부모 제사 지내게 해줄게 하며 접근하냐며 아들이 펄펄 뛰고 거품을 보글보글 부르는데 우리는 무척 놀랐지요. 이놈이 아무리 화가 나도 2옥타브 이상 올라가지 않는 놈인데 3옥타브 반이나 올리며 빽대는 것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놀란 선영이는 일단 우리 의견을 잘 알았다며 돌아갔고 딸부터 우리 부부는 석훈이 놈의 깊은 속마음을 알고 피죽였는데 아들 놈은 죽어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동생 같은 아이라 안타까워 그런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선영이를 이상한 놈에게 보내고 내내 신경 쓰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놈저놈 할 수 있는 석훈이하고 잘되는 것도 썩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기지 않을 말을 하던 석훈이는 다음날 퇴근길에 맞고 왔네요. 그 선영이 부모 제사며 자기 집 제사같이 지내자는 놈에게서 말이죠. 나 선영이 후견인이었던 선생님 아들인데 막내 동생 같은 순진한 애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이야기 좀 합시다 하자 대뜸 멱살을 잡혔답니다. 멱살을 잡힌 채 옥신각신하던 석훈이는 선영이가 오는 걸 보고 이 남자 귀에 귓바람을 후하고 불자 이놈이 흥분을 하면서 주먹을 날렸고 결국 그걸 본 선영이가 마구 달려와서는 석훈이를 부축했답니다. 그걸 본 놈은 보라고 생판 남인 선생님이 후견인이네 어쩌네 할 때부터 느낌이 쎄했는데 그 집 아들하고 그렇고 그랬던 것 아니냐고 욕을 욕을 하더랍니다. 말 끝에 이래서 부모 없는 애하고 엮이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선영이는 그 남자를 향해 꺼지라고 말했고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둘이 집에 왔습니다. 석훈이는 급하다고 선영이가 편의점에 들러서 삶은 계란 마사지를 받으며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놀러오면서 서로 크가는 것을 보고 자란 애들이라 언제라고 할 것 없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맞은 모양인데 아무튼 아들 덕에 선영이는 이상한 남자의 정체를 단번에 파악하고 바로 쳐냈습니다. 지저분하게 달라붙는 걸 그쪽이 말한 제사 이야기 사람들에게 해볼까 했더니 입을 다물더랍니다. 머리도 안 좋은 게 누굴 홀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발광 덕에 은퇴시계는 제자이자 예비 며느리인 선영이에게 꽃다발을 받으며 물러난 저는 우리 며느리 부모가 없는 것 신경 안 씁니다. 생전에 사도 노린들 모습이 아직도 선한 저는 오히려 그 빈자리가 서럽고 슬플 뿐 흠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우리 무덤덤한 석훈이를 테너가수로 만드는 유일한 여자 선영이는 며느리이자 아끼는 제자로 제게도 큰 선물 같은 아이입니다. 지지고 볶는 교단에서 수많은 환멸의 순간을 견디게 해준 선영이를 가족으로 맞은 지금 가정교육 걱정 하나 안 하는 게으른 시어머니로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답니다. 참 저 교사하길 잘했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한창 월드컵에 정신없는 국제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축구 광팬으로서 월드컵만 하면 광화문 경기장에 나가서 만사다 제쳐놓고 응원을 하러 가기는 했는데 아내와 월드컵으로 악몽 같은 일을 겪은 이후로는 월드컵은 아주 이골이 난 상태라 TV도 절대로 켜질 않고 있고 월드컵이라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저는 50대이고 한때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현재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돈복이 있어 자수성가에서 여러 차례 크게 돈을 번 사람이라 일단 절약에 대해 몸에 베어 있었고 검소하고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정순같이 우아를 떨며 꼭 필요한 데만 썼습니다. 그 중 제일 요기랑에 쓴 것은 한평생 저만 바라본 홀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모두 드린 것이었죠. 돈 때문에 그간 못했던 거 원없이 다 해드리니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단 한 가지는 좀 더디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결혼이요. 저는 초원치고는 한참 늦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홀아버지의 손자 보고 싶다는 말만 아니었어도 끝까지 홀로 제 인생을 지켰을 겁니다. 제가 사실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고 사람을 온전히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정환경 역시 어머니는 일찌감치 이혼하시고 다른 분과 재혼하셔서 가정 꾸리셔서 저희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원래 제게도 누나가 있긴 있었는데 누나가 일찍이 명을 달리해서 소중한 저만의 안사람이 생기는 것이 그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면 세상에 가족 없이 혼자가 될 수도 있는 저를 아버지는 밤낮으로 걱정하시며 정신이 드실 때마다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세상에 네 피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혼자 살려고 해? 네가 못난 것도 아니고 네 가족들은 당연히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너 때문에 살았는데 절대로 네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은 못 본다. 세상에 네 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나처럼 명짧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 가정 꾸렸으면 좋겠구나. 그게 내 소원이다 인석아 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심 상하게 우리 집안에 장가 안 간 노총각 한 명이 있는데 제발 구제 좀 해달라고 좋은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온 동네 사방팔방 그렇게나 광고하고 다니시며 지게 그렇게나 손자리로 밀어붙이는데 중간에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걸러낸 사람들만 해도 좋게 수백 명은 될 거라 생각했네요. 제가 부동산으로 잃은 알짜배기 부자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보나 콩꼬물이라도 떨어지겠다 싶어서 앞다투어서 연을 맺을까 싶어 중매에 앞장서주었고 사실 크게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모두 그런 것들을 물리고 반려견을 키우며 한평생 좋은 일에 제가 번 돈을 쓰며 명예롭게 세상을 떠날 계획을 꾸렸었더랬죠. 하지만 인연은 뜻밖의 상황에서 오더라고요. 저는 사람 대신 동물을 더 믿고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종종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좋은 친구 두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사 남매였어요. 겉이 수수하고 멀끔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다고 했던 의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저보다는 한참 어린 동생이었지만 좋아하는 뜻도 말도 잘 통하는 편이었습니다. 왜 동물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아주 딱이었던 사람이었죠. 제가 없는 시간 쪼개어 봉사활동하듯 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얘기를 해보니 생각도 참으로 바른 사람들이라 형님 아우 오빠 동생 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더랬죠.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 제 지인이 수제사료 개발했는데 영양분도 괜찮고 만들어지는 공정도 좋아서 큰거 50포대 정도 가져와 봤어요. 형님 키우시는 반려견 이름이 별이 맞죠? 별이 것도 제가 챙겨왔으니까 한번 가져가서 먹여보세요. 기호성도 좋고 최고더라구요. 라며 제 반려견까지 챙겨주고 참으로 예쁘게 말을 하는데 참으로 호감가는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날 따라오는 그 의사의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사교성도 좋고 긴 생머리를 질끗 묶고 신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씩씩하게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더라구요. 이름도 이슬비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촉촉한 이슬비마냥 아름답고 청초했죠. 저와 무려 14살 차이가 났는데도 오빠오빠 하며 싹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30대이지만 한참 어린 동생이니 귀엽기도 하고 제 기준에서야 30살은 애기여서 그 남매랑 함께 다니며 얘기도 많이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날도 시간 약속을 잡아 가까운 곳에 가평의 펜션을 잡아 여행을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차가 중간에 고장났다고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죠. 형님 너무 죄송한데 급히 정비소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슬비 먼저 슬비 먼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저것 장을 많이 봐왔는데 오래 지체되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 도착해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서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흔쾌히 받아들이며 슬비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네요. 슬비는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샵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하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터라 저는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사이에는 오빠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없어서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가는 동안 슬비가 조잘조잘 재잘재잘 얘기를 해서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면서 집안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지냈는데 할머니와 함께 오빠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맞는 줄만 알고 당연하게 살았어요. 오빠는 공부 잘해 의사로 성공해서 결혼해서 가정 꾸렸는데 저는 한번 갔다와서 돌싱으로 그냥 제 인생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삶에 치이다 보니 매일 봉사활동 다니는 게 낙이 되었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참 대단한 남매이다 싶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을 딛고 의사가 된 도귀도 대단했고 그런 오빠를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삶을 야무지게 꾸리는 슬비도 본받을 만한 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비 같은 좋은 여자가 어쩌다 한번 갔다와서 돌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생각도 깊고 주관도 뚜렷한 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슬비가 여자로서 의식이 되며 처음으로 여자에게 관심이 가져지고 알아보고 싶은 감정이 들었는데 일단 일단 나이도 걸리고 퇴근하셨죠? 저 마침 오빠 회사 근처에 있는데 잠깐 나와서 저 좀 볼 수 있어요? 여행을 다녀온 뒤 제가 있는 근처에 왔다며 점심시간 때 잠깐 불러내었는데 이상하게 맘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슬비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줄 것이 있다며 반지를 꺼내주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왕 제우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반지였다는데 세밀한 세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를 위해 만들었다면서 반지 하늘을 주고 다른 한 개는 자신의 얇은 손가락에 끼며 말하기를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제부터 나도 낄 거거든요. 오빠만 괜찮으면 그 반지 끼고 다니면서 진짜 나랑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데 순간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뻐서 말이죠. 저는 그런 슬비가 너무나 고마웠고 조심스레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우리는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슬비는 당분간 친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비밀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여자였어요. 50대서까지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감정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정들어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는 늦게나마 새신랑이 되어서 아버지께 손자를 안겨드릴 수 있는 효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일단은 친오빠인 도규의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었기에 슬비를 설득했는데 말은 알겠다고 해놓고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슬비에게 믿음을 주고 좋은 한정식 집을 잡아서 드디어 도규를 만나 슬비와의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순간 도규가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며 저와 슬비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 모르게 여태 만나왔고 내게 결혼 허락을 받겠다 이거라고요? 와 진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완전 사람 뒤통수를 치셨네요 둘이 쌍수 들고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형 동생으로 지낸 정이 있으니 아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얼굴을 해서 사실 좀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벌도 나쁘지 않고 나름 부자로서 건물이나 집도 여러 채 갖고 있고 잘 사는 집에 속하고 있는 줄 누구보다 잘 아는 도규인데 혹시라도 내가 여동생에 비해 나이가 많아 그게 걸렸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도규는 못마땅한 듯 한숨을 푹푹 쉬며 있다가 이내 슬비야 얘기를 하겠노라고 제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음식이 막 나올 때쯤 먹지도 않고 여동생의 손을 끌고 나가버렸다죠. 그 순간 먹먹한 기분이 들면서 저는 참으로 기분이 씁쓸해져 왔습니다. 터덜터덜 손도 대지 않는 음식을 포장해와 그날 아버지 집을 찾아서 함께 먹었는데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시고 금세 마음을 알아채셨던 아버지였죠. 너 요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서 누구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모른 척 했는데 혹시나 뜻대로 잘 안 풀리냐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장가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버지 라고 말 끝을 허리자 2년이면 다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14살 어린 사람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한 아버지께서는 다 잘될 거라고 혹여나 괜찮으면 내가 그 처자 얼굴 한번 봐도 되겠냐고 했는데 괜히 슬비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모른척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격 급한 아버지께서는 일을 내시고야 말았던 것이죠. 제가 추해서 잠든 틈에 제 연락처를 검색해보시고는 슬비 이름을 알아내고는 근무하는 주얼리샵에 들렀는데 아버지께서는 슬비와 자세히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모양인지라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다녀온 것도 몰랐는데 그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이내 진지하면서도 심각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슬비인가 보슬비인가 하는 사람이 네가 좋아하는 여자랬지? 아니 근데 내가 아주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 아가씨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어느 나이 든 여자가 열어놔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데 한바탕 경찰이 오고 큰 소독이 났지 뭐냐 보기엔 딱 본처가 바람난 내연녀 머리채 잡은 모양새이긴 하던데 구경꾼들이 하도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사연까지는 못 알아냈지만 그리 좋아보이질 않더구나 혹시 너 걔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 맞냐 너 워낙 똑똑하고 섬세해서 당연히 여자도 잘 고를 줄 알고 내 별말은 안 했다만 너 투자같이 좋은 물건 고르는 것도 힘들지만 니 안사람들 여자 고르는 게 제일 힘든 일이야 알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세상 외에 길 한복판에서 슬비가 머리채를 뜯기고 있었던지 걱정도 되고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워낙 서비스 정신이 좋은 친구라 고객한테 미움 살 일로 머리채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슬비가 걱정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간만에 연락을 해보게 되었죠 함께 만난 날 도규가 슬비를 데려간 이후로 한 통의 연락이 없었는데 괜히 부담될까봐 덩달아 연락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연락하니 바로 슬비는 연락을 받았고 이내 울며 불며 제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오빠 그렇게 나갔으면 내가 걱정돼서라도 연락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이에요 라고 펑펑 울음을 쏟는데 저는 그동안 억눌러온 마음이 울컥해서 일단 당장에 슬비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차를 돌려갔는데 아버지의 미심쩍은 눈초리가 참으로 따가웠습니다 일단은 슬비가 더 중요했기에 갔는데 오피스텔에서 펑펑 울면서 제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여동생의 결혼 문제는 좀 다른 것이었던지 친오빠 도규는 저는 좋은 형님이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본인도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얼마전에는 실수를 해서 손님한테 머리채까지 잡혔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장면까지 해명을 덩달아 듣게 되었네요 저는 오돌오돌 떨고 있는 슬비가 너무 가여워서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자 했고 내칭임에 도규에게 단판을 짓고자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상 나타나자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아는 도규였는데 일단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적인 얘기는 피하고 싶다고 밖에 잠시만 있으면 금방 오겠다 했습니다 허나 저는 그것 때문에 6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 도귀를 만나야 했는데요 전과는 달리 눈빛이 매서웠고 저를 마치 오랜 왼수대하듯 보고 있는데 좀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허나 표정과는 다르게 이내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슬비랑 결혼하십시오 형님 사실 서른 넘은 동생 제가 허락하고 말고 일도 아니지만서도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해버리고 일어서니 곧 결혼 허락을 한 이상 가족관계가 될 사이였지만 참으로 남보다도 못한 서늘한 바람을 쌩쌩 불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슬비의 보호자인 도규의 허락을 받았으니 슬비를 저희 아버지께 데려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지난 슬비의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던지 내심 한숨만 쉬고는 모든걸 오해라고 밝혔는데도 영 믿없지가 않았던지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50대 나들이 힘들게 만나 인연을 끊기는 쉽지 않았던지 겨우 허락을 받기는 했네요 도규는 시간이 없어서 상견내는 그대로 넘어가자 해서 아버지를 달래어 넘겼고 바로 식에 돌입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된 슬비는 더할 나위 없이 환하게 웃음 지으며 제 곁에 있었지만 정작 오빠인 도규는 결혼식장에서 불안한 듯 그 모습만을 지켜보며 제게 여동생을 시집보냈다죠 도규의 와이프는 몸이 안 좋아 못었다고 하고 몇 없는 하객을 채워주려 저희 쪽 친척들이 자리를 메꿔줘서 크게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 결혼식이 되기는 했습니다 느끼한 결혼이니 만큼 잘 살자 싶어서 슬비에게 노력하자 했고 슬비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노라고 얘기를 해서 훈훈한 분위기로 가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을 봤으니 참으로 새아가가 은인이로구나 헌데 그런 김에 욕심인 줄은 알아도 늙은이 소망 하나 더 들어주지 않으련 알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평생 살아와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새아가가 내 소원 좀 이뤄주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말에 당황한 저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저만 가만히 있으라 하며 아내에게 제차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언뜻 부담스러운 기색을 띄우더니만 이내 흔쾌히 대답하며 알겠다고 당연히 아버님께서 그리 원하시면 모시는게 며느리 돌이라고 말했더랬죠 저는 아내에게 정말 아버지 모시는거 괜찮냐고 뒤에서 물었더니만 아내는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싸늘하게 되받아치더라구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그리도 소원이시라는데 내내 어쩌라구요 거기다 대고 못 모셔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내가 착한 며느리로 남아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알아서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요 나 솔직히 전에 이혼한 것도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헤어진 건데 또 이럴 줄은 몰랐네요 대체 사람들 다 좋다가도 시자 붙으면 대체 며느리한테 왜 그런데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결혼생활 불편하게 누가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라며 예정과는 상반된 말을 했는데 전 뜻밖의 모습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인연도 안 하고 아버지 멋대로 말한 것은 잘못이었기에 제가 다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합가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문제는 골치아파지기 시작했죠 나는 무조건 합가할 거다 뭔가 쟤를 볼 때마다 껄쩍지근한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 내가 만약 며느리 믿을만한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서 물러날 터이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잠자코 있어라 나도 네 어머니 겪을 만큼 겪고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 경험이 많아서 애송이 며느리쯤 하나 검증은 우습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는 설득을 못하고 저희 집에 아버지 방을 하나 강제로 마련하게 되어서 뜻하지 않았던 합가가 시작되었네요 막상 합가를 하니 의외로 아내는 아버지 비위를 잘 맞췄어요 워낙 성격이 밝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주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한 그녀였기에 충분히 잘 지낼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는 결혼을 하고 나면 내조에만 신경 쓴다고 했고 아버지도 돈은 벌만큼 버니 집안일을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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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다음 하루종일 같이 있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해서 귀엽고 가게 일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종일 꼬장꼬장 성격의 아버지랑 온종일 같이 있으면 아내로서는 낯설고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일을 그만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역시도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지 마냥 댁에만 있으시지 않으셨고 효율에도 곧장 아버지 볼일을 보러 나가시는 둥 저희끼리 시간 잘 보내려는 둥 정말 잠만 주무시지 크게 손가게 하실 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 본인이 차려 드시고 점심에는 나가서 드셨고 저녁도 일찍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다 해결하시고 집안일까지 말끔하게 해놓으시니 오히려 아내가 할 일이 없기는 했었더랬죠 하지만 아내는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 것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던지 제게 기분이 안 좋아질 때마다 아버지와 합가가 부담스럽다고 종종 의사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나 아버님하고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살겠어요 이게 본인 일 잘하신다고 같이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고요 같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당신 모르게 계속 내 일에 대해서 묻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묻고 우리 오빠에 대해서 묻는 게 너무 불쾌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한 가족이 됐는데도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입장을 들어보니 궁금할 수 있는 거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친구랑 아니에요 사장님. 요새 결혼생활 하시느라 햄벗고 계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까칠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처음에 등따시기에 마누라밥 잘 먹고 있는데 왜 얼굴이 까칠하지 하며 딴청을 피웠지만 이내 답답한 나머지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저와 아내 남매를 동시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소장님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 도규와 삐걱거리게 되었다는 소리와 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탁치 않아 뭐 하나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합가를 하게 되어 사이가 서로 불편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 소장님도 어려운 문제라는 듯 복잡해 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잠시 나아지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있던 문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얘기하면서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자 소장님께서 웃으면서도 제 기분을 맞춰주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내분과 말로 잘 풀고 하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참 이 기회에 슬비씨랑 도규씨랑 워낙 사람들도 좋고 사이도 좋으니 이 기회에 도규씨한테 잘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형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데 바빠서 영 볼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나이 먹은 제가 여동생 신랑감으로 아직도 맘에 안 드는지 오히려 같이 친구로 지낼 때보다 서먹해가지고 어려워졌네요. 저는 세상에서 도규가 제일 편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소장님께서는 뭔가 내심 걸리는 게 있다는 듯 깊이 생각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네요. 사실 이건 사장님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이 안 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슬비씨랑 도규씨랑 얼마나 처음 왔을 때 천생연분처럼 잘 어울렸는지 남매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다 부부나 연인 사이인 줄 알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보통은 현실 남매한테 부부나 연인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둘이는 가만히만 있어서 다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부부더니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남매 사이였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들 연인이고 부부라고 아는데 해명 없이 그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남매라고 공표를 했다는 게 저 역시 맘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순간 묘한 촉이 돌면서 도규와 슬비의 사이가 뭔가 맘속 깊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둘이 그렇게 남매라고는 해도 많이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여동생 시집 보냈는데 오빠란 작자는 걱정도 안 되었던지 결혼해서는 연락이나 왕래도 한 번 없고 결혼식에는 아무리 친인척 없다 한들 달랑 도규 하나만 나타난 게 그렇기도 했죠. 눈치 빠른 아버지께서도 사실 별 말은 없으시지만 유달리 합가를 요구하며 아내를 살펴보는 것도 이상하게 계속 맘에 걸려 혹시나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계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가 밖에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핸들을 틀었더랬죠. 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얼추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며느리 흉 같았어요. 겉으로는 천사같은 얼굴을 해놓고서 뒤에서 얼마나 야가 빠지게 행동을 하던지 분명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결혼했든가 꿍꿍이가 있어서 결혼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애들 엄마 때도 이 특유의 촉으로 잡아내고 싹싹 빌게 했다니까. 애비 팔자 아들 녀석이 그대로 물려받지 않게 내가 진작 나서서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늙어서 설마설마 했는데 영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안 나설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의 오빠가 제일 거슬리는 것이 우리 아들이 나이만 많지 순진하고 여려서 자칫 상처해볼까봐 겁나서 내 쉽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면 반드시 고요사스러운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아버지께서도 아내가 수상하긴 하지만 막상 물증은 없고 그저 심증만 가지고 유난스러운 촉으로 아내를 향해 곤두세우고 있었던 중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선에서 아내를 좀 더 파악하는 게 맞다 싶어 아버지를 굳이 아는 척을 안 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어요. 독유의 가족을 찾아 나서면 속 시원히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까지 한 마당에 형님의 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친했을 때도 그냥 나중에 한번 놀라오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정작 결혼하고서는 더 거리를 둬서 집을 왕래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네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람을 써서 알아보는 것도 좀 겁나고 조심성이 많던 저는 차라리 하루 날 잡아 독유의 일상을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오는데 쭉 처져 있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독유의 뒤를 조심스레 따랐고 폭연나 들길까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30분 거리를 운전해서 도착한 집은 너무나 평범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뒤쫓아 보니 17층 엘리베이터에서 멈춰 있었고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1702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섣불리 티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도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현관 신발을 보니 아버지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 아내가 먼저 들어왔다 싶으니 뭔가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심장이 떨리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마주해야 했기에 큰 맘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는 놀란 채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죠. 저는 놀라서 후다닥 쓰러져 있던 아내를 흔들었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릴 시간조차 없었던 저는 급히 아내를 업어 근처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다급하게 빨리 의사 선생님이 와서 좀 봐달라고 말했건만 하필 그날 버스가 전복되어 단체로 응급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급한 상황이라 그보다 늦게 온 아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급한대로 생각나는 사람이 도교밖에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내 도교가 연락을 받고 놀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대강 짐작하더니 병원에 얘기를 해 자신의 의사 신분을 밝히고 아내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서야 한 의사가 다가와서 아내의 상태를 꼼꼼히 지켜보았는데 일단 자세한 건 날발과 제대로 검사를 해야지 소견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 상태를 보니 아무래도 최장 쪽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 곁에 있는 슬비를 보고 도교는 복잡한 얼굴로 이내 물러서며 갈채비를 차리고는 슬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꼭 연락주세요 형님 라는 말은 잊지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더 이상 도교는 필요 없었으니 그 말엔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하실까 아버지께 미리 연락을 드린 후 아내의 곁에서 밤새고 있어 주었는데 야위고 아파하며 진통제에 견뎌하는 마음이 너무나 좋질 않았네요. 다음날 아내는 바로 여러가지 추정되는 검사를 다 진행하게 되었는데 병실에서 기다리며 제발 우리 아내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랬죠. 자꾸만 불길한 게 아내의 파리해진 안색이 새하랗게 질린 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오후가 돼서야 담당 의사가 저를 후철하다니 어둡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최장암입니다. 진행된 지 꽤 많이 되신 상태라 견디기 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놀랍네요. 상태를 보니 지금으로서는 안타깝게도 치료를 해도 크게 호전이 될 것 같아 보이질 않아 아무래도 환자분 가는 길 편안하시게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의사의 말에 귀를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최장암 말기라는 말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던 상황이라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지라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다른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자 했지만 정신이 든 아내가 저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딘들 가도 똑같은 진단 나올 텐데 그럴 필요 없어.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혹시 미리 알고 있었어? 당신 암에 걸린 거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앞두고 있는 아내에게 그 병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니 아내는 짐짓 화를 내며 제게 억울한 듯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알고 있었는지가 당신한테 중요해? 왜? 내가 일찌감치 내 병 알고도 당신한테 병수발 부탁하려고 결혼했을까 봐? 그런 것까진 아니야. 나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알게 되었어.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한테 뒷바라지 맡기고 싶지도 않고 지금에라도 이혼을 원하면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삐뚤게 나가는 아내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덩달아 뱉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내가 당신 병수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은 죽음을 목전에 놓고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나는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당신은 미리 안 것처럼 너무나 침착한 게 어이가 없다고 버벅때며 얘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첫 행복을 주었던 아내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미어져오더라고요. 그러자 슬비는 입술을 깨물고는 제 속내를 알아차렸던지 저를 일으켰는데 이미 다른 곳도 가봤자 똑같은 얘기만 나올 거라고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가보니 지금과 같은 얘기를 들었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약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새하에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말에 모든 의욕들을 다 내려놓기로 하고 마음을 다 추스르고 최대한 이성을 찾도록 노력한 다음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와는 그동안 쌓였던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본인을 가당찮게 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슬비와 독일을 심상찮게 본다는 것도 심중으로 눈치를 챘던지 제 어깨에 기대어 지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결혼 전에 해야 할 말이지만 저를 좋아해서 행여 잃을까봐 말을 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용서해준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말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알겠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저는 슬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빠의 오해에 더 불씨를 지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독일 오빠랑 나 친남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친남매나 다름없이 우리는 그렇게 형제처럼 서로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 반지하 방에는 독일 오빠가 함께 살았어요. 독일 오빠는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같이 살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반지하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서 우리 할머니가 잘 챙겨주었는데 얼마 안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사정이 딱해 저희 집에서 함께 있기로 했고 친손주처럼 잘 챙겨주었고 저도 오빠를 친오빠처럼 여기면서 살았죠.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독일 오빠가 의사가 되길 바래서 빚도 갚아주고 등록금도 대주며 의사로 만들었고 원래 맘 같아서는 독일 오빠를 입양해서 아대삼고자 했었지만 할머니 혼자 계셔서 법적으로 상황이 복잡하고 여의치 않아 그게 안 됐던 거지 독일 오빠는 할머니의 친아들, 친손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할머니 제사도 계속 오빠가 지내고 있고요. 나와는 남매 사이가 되는 거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 실제로 독일 오빠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절 책임져 주었어요. 비록 오빠가 새언니랑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졌어도 절 챙겨주었던 은인이고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독일 오빠와는 아무 편견 없이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릴 친남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일부분 맞아떨어지면서 무언가 모르게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아내가 솔직하게 제게 모든 것을 말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나 당신이 먼저 뻔해 이혼한 것도 전남편이 당신과 도규의 사이를 알고 그게 문제가 돼서였냐고 부르니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하기는 했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는 했고 정작 아내의 말을 들은 이상 마음이 더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이었던지라 안 듣는 편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내를 안정을 찾도록 재운 후에 아버지가 뒤늦게 들어와 계셨는데 아버지에게까지도 솔직하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일단은 아내의 상태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역시 무척 소식을 듣고 놀란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꼬치꼬치 깨물었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내의 병명을 아버지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막상 그토록 행겨있던 며느리의 병명을 들으니 사색이 되었고 이내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네요. 저는 아버지께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의심을 가지고 사는 줄은 알겠는데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한 사람을 더 이상 색안경 끼고 보시지도 마시고 뭐 캐내려 하지도 마세요. 저랑 얼마 안 산 사람이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입니다.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된다면 마음 편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이라도 저희끼리 살면 좋겠어요 아버지 라고 말을 했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아버지의 머릿속을 덮는 듯 쉽게 알겠노라고 말씀하시지 못한 아무 대답 없이 여행가방에다가 짐을 싣고 얼마 있다가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서운한 듯해 보여 자식된 도리로서 붙잡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제가 심쪽으로도 몸쪽으로도 아버지부터 배려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 후에 아내가 도규한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는지 제게 연락이 왔는데 이상하게 정작 그토록 도규에게 연락할 때는 쌩하더니만 진실 앞에 아쉬운 상황이 되었던지 제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 역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아내가 도규와 따로 연락하는 것도 싫어 핑계를 대어 휴대폰도 빼앗아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물론 아내 말맞다나 도규와는 친 남매같이 같이 자란 사이라고는 하지만 친 남매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뭔가 엮인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남인데 설령 도규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맘이 껄쩍지근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부부처럼 보였다는 유기견 센터 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치만 저는 워낙 사람 상대하는 데 능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티 하나 안 내고 아내한테는 약속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아내도 그런 제 진심을 알았던지 제 간호를 잘 받으면서 저를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섭득해서 내보내자 아내는 더욱더 저를 믿는 듯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아프고 제가 이해하니 결혼일에 최대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되었습니다. 당분간 회사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온전히 아내 곁에 있어주기로 했는데 아내가 문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도규 오빠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오빠한테 오라고 연락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연락 안 돼서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요. 아니면 우리 집에 오빠 오라고 초대할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미동 없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내 미안하다며 당신 조금 나아진 후 도귀를 보자고 둘러대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달라는 아내에게 저는 핑계를 대며 내어주질 않았고 조금씩 저의 태도에 정과 다른 행동 감지를 느낀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도귀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가 톤을 달리하자 신경 쓴다고 신경 썼는데도 아내에게는 잡혔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끝내 식사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게 되었고 뼛돌의 쌀을 주워먹은 아내는 가득한 약들을 봉지로 털어놓으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나도 아내도요. 입장 차가 분명했고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오해가 되었기에 일단은 이 어색함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성격 끝판 안에는 이내 다음 날에 짐을 챙기더니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오빠가 일하는 병동에 가서 있다가 삶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바쁜 당신 곁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해 줄 테니까 오빠가 있는 병동에 가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화가 몸서리치도록 나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끝까지 내게 이기적이냐고 내 딴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친남매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걸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없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털어놓으면 대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따다다 붙이자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호스피스로 가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고 도교와의 사이에 대해 의욕을 버리지 못한 저는 그대로 아내를 보낼 줄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거라 생각도 들으면서 저는 차마 아내를 잡을 용기조차 없었네요. 차라리 아내가 떠나가니까 맘이 편했던 것은 왜였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얼마 살지 못할 아내가 버거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애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애정이 너무 많아 도교와의 숨겼던 사이가 신경쓰여서 그걸 견디지 못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놓아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떠난 후 제게 이혼소류 한 통에 왔는데 어차피 아내가 떠날 거였다면 굳이 이혼신청을 왜 할까? 그곳조차 의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자신을 괴롭혀서 이혼소류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으로 바쁘게 살았는데 새삼 도교의 아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날에 저는 도교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저번에 알아둔 1702호에 가서 배를 눌렀는데 도교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화려하게 비싸보이는 것들로 꾸민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도교의 아내에게 소개를 했는데 정작 도교 아내는 슬비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들 그 사실을 알면 도교나 아내랑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관 앞에는 가족사진이 떨어져 바닥에 눕혀있더라고요.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얘기를 하니 가족사진을 처분할 거라며 담담히 말한 도교의 아내였네요. 그 이랑 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원래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제 잠깐 우리 애가 아빠 보고 싶다 해서 들은 거였거든요. 애들 봐서 가족사진은 남겨두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남편이 정이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남남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도 웬만하면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애한테 아주 오래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끝까지 가족같은 오빠라고 뻔뻔스럽게 우기는 통에 기가 차서 남편한테도 말했더니만 똑같은 소리를 나불대기에 이것들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엮이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꼴까지 보고 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는데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아내를 찾아갔을 때 가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도규의 아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입장인 도규의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저는 도규의 상황을 알게 된 뒤 아내도 볼 겸 그 녀석이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봤는데 돌아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이 도규씨 병원 그만두셨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집안에도 일이 있다며 머리 좀 식히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곳에 온 이슬비씨도 같이 도규씨랑 간 건가요? 이슬비씨요? 글쎄요. 환자분들이 좀 있는 편이라 이슬비씨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저희 병원이 꽉 차서 최근에 환자는 안 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슬비씨란 분이 이곳으로 온 게 맞습니까? 되묻는 직원을 보고 저는 등꼬리 세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도규가 어쩐지 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곁에서 지킬 명백한 내 역할을 아마도 도규가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쁜 안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팔팔한 모습으로요.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내와 신랑이를 벌였을 때도 월드컵 시즌이기도 했거든요. 멍하니 퇴근을 해서 텅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에 선수들의 특점 경기를 보여주다 간간히 관객석을 비춰줄 때 저는 입에 있는 라면을 스르륵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카메라에서 관중석에서 비춰줄 때 익숙한 얼굴이 나왔는데 도규와 슬비였던 것이죠. 열심히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커플로서 카메라에 잡힌 것 같았는데 둘은 연우 연인들처럼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당당한 곁을 지켰던 사람은 바로 도규였고 그 모습을 본 저는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역시나 이혼 안 해주길 잘했다. 혹여나 나와 쉽게 이혼하고 도규랑 재혼하려고 손을 쓴 건가 싶어 이를 갈았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온 소식은 아내가 명을 다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고 내가 이혼은 안 해주어서 내 아내는 끝내 서류상 사망으로 내 배우자로 끝이 났습니다. 도규는 나중에 나한테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끝까지 자신은 슬비는 남매였을 뿐이었다고 형님의 아내로서 갔으니 나중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맘이 누그러지면 슬비가 안치되어진 납골당으로 가보라고 주소라고 알려주었네요. 아버지께서도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그럼 그렇지 자신의 특별한 촉을 과시하면서 그것들한테 끝까지 휘둘리면 안 된다고 단단히 모시박히게 얘기를 해뒀지만 전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보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차마 가지 못하고 도규와 슬비 사이의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질 때쯤 그때야 비로소 눈감은 내 아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스니 아내가 편히 잠들면 좋겠는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